오늘은 친구에게 추천받은 낫언론이라는 새 게임인데. 뭐 펌칠 형식의 게임이라네요. 뭐요? 자 뭐라는건지 모르겠으니 스킵을. 이들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. 저건 유령들인가? 아 얘네를 이렇게 잡아갖고.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하. 아까 물수께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는거 같네요. 아하. 다음엔 좋죠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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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흥들 먹어주고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부딪히게 해서 딱 고린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죠 다시나는 나 갑자기 물어 잘못 눌러서 녹화를 멈췄네요 이게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면 미끄러워서 내려갑니다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포링 아 벌써부터 어려운데 어떡하지 자 이건 쉽죠 쉬운데서 죽을 오! 안 먹었습니다 아 제가 이번 게임을 참을 수는 없어서 잘 못합니다 보나마나 저거에 부딪히면 죽겠죠 이번 판은 새가 먹기 힘들게 됐네요 새가 새 안 구해주면 안 되나? 저는 이 새가 걸을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새 안 먹고 보나마나 새 없으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긴 하지만 한 마디 정도 구하면 좋죠 한 마디 정도 구하면 좋죠 한 마디 정도 구하면 좋죠 일단 보시면은 이 위에 하나 있고 신난다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아이앗 새를 먹기가 어려워지네요 아 내려올 때 죽어도 되고 올라가는 건 뭐 할 수 있는데 내려올 때가 원장이에요 자 그냥 새 안 먹고 바로 깨겠습니다 어? 어? 자 올라와서 주말이 먹고 와우 됐네요 1분 자 한 번만 더 죽으면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어머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